안녕하세요 김지찬입니다 포털사이트 본인 검색 해보시나요? 네 해봅니다 왜? 많이는 안 하고 그냥 기사 같은 거나 타율 뭐 이런 거 보려고 네 가끔 합니다 초록체인 검색한 건가요? 이게 해요? 네 네 뭐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크게 상관없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 네 몸무게는 지금 1kg 쪘고요 사진 이거 언제 된 사진인가요? 이거 한 2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네 2년 전인 거 같아요 근데 원래 매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찍더라고요 이제 뭐 태어나 보니까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3살 때인가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우타였는데 아니요 우타였는데 발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바꾸라고 해가지고 자타로 쳤는데 근데 요즘은 다시 우타가 좀 귀한 거 같더라고요 이때 다들 이제 자타로 바꾼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 케이스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재도전하실 의향이 있는지 근데 좀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B 시즌 동안 한다고 해도 이 좀 실제로 투수 공 쳐보고 이런 걸 좀 많이 해보면 괜찮은데 그런 거를 많이 안 하다가 하면 좀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도전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요 뭐 한쪽으로 잘 치겠습니다 이거 뭐지 불러보셔도 됩니다 아마추어 시대도 나오나 나오네 그때 특별하게 훈련하거나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그냥 많이 뛰었는데 확실히 프로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뛰면 살았던 거 같아요 네 청소년 대표팀은 또 한국대학교 유일한 올타 맞지 않나요? 근데 기억이 좀 나는지 수업 봤다가 저 친구가 먼저 소식을 들었나 봐요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걱정 반 기대반 제가 그렇게 잘했던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게 제일 힘들었죠? 초중고 다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 형이 있는데 형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감독님께서 뭐 그걸 보고 그냥 따라 시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저랑 안 맞아요 주장은 어떤 게 제일 힘들었죠? 그냥 그냥 주장이면 이제 팀 관리도 하고 이제 성 그러니까 친구들 뭐 후배들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뭐 저 할 것도 하기 바쁜데 이제 그런 거까지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들죠 네 혹시 미래에 많이 하는 주장은 네 어떻게 해요? 아 만약에 네 할 수 있을까요? 아 하 이거 보고 막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주장 그럼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못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해봐야겠죠 말 안 들으면 바로 이제 집합 파워는 심각한 약점으로 음 아니요 전 별로 이런 거에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제일 어려운 사자라고 두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작아서 그렇죠 뭐 본래에서 많이 안전하는 진짜 키 때문인가 키 덕분에 뭔가 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네 근데 남들 스트라이크 될 게 저한테는 좀 높은 볼이 되고 네 이런데 이런 거를 또 심판인 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저한테 저한테 높은 거라고 네 높습니다 네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높아요 두 분은 파워 부족에 대한 느낌이 많아서 계속 해보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갖다 맞추는 그런 야구를 하면 발전이 없다고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점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차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데 웨이트라든지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현이랑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김현재 선수 만나고 왔는데 네 봤어요 먼저 연락 안 한다고? 바로 연락했죠 많이 서운했냐 서운했구나 이러니까 네 서운했어요 KBO의 탑급의 컨텐츠를 자랑한다고 나와있거든요 네 타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다 똑같을걸요? 타이밍 타이밍 잡는 거랑 좋은 포인트에서 치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멘탈?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치자 뭐 이런 거 정심장이란 말에 혹시 달리다 이런 아 그러니까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 그게 작년에 이제 시작 끝나고인가 뭐 쉬는 날 나갔다 들어오던가 근데 뱀이 있었어요 경산에 그냥 그거를 현진이가 동영상 찍다가 제가 옆에서 이제 막 건드렸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막 한다가 뱀이 막 물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때문에 나온 거 같아요 좌상반은 뭐지 좌.. 좌투 상대 바보 아닌가 맞죠 맞죠 좌상대 바보 아 어 좌투 상대를 많이 안 해본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좌투수 이제 폼이 좀 네 특이하거나 하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이유가 바로 있을까요? 이게 뭐 제일 잘하실까요? 가깝잖아요 일루랑 네 근데 제 선구가 좀 안 좋아서 손주님 코치님하고 신인 때 수비 코치님 오셨던 조동찬 코치님 감대님께서도 이번 캠프 하면서 많이 달려주셨고 형들 중에서는 뭐 좀 많아요 상수 형 은석이 형 은채일이 형 항상 잘 잡아주시고 감사하죠 근데 커가지고 좀 편한 거 같아요 움직이가 주로 플레이하고 나서 강명고 부치님이 네 칠칠 맞게 신발끈이 그냥 풀리냐 아 중계로 막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잘 풀려요 신발끈이 그때만큼은 아닌데 잠시만 지금 신발끈 풀려있어가지고 왜? 아 평소엔 잘 안 하고 다녀서 아 이것도 22년도에 보면 KPO 최다의 성도로 가진 하면서 또 돌이켜보면 좀 아웃될 게 운 좋게 세입도 됐었고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한 30개 연속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제 죽어버렸네요 제가 고등학생들도 도로완 사이트 네 혹시 프로에서는 사이트에 대해서 혹시 아 정말 해보고는 쉽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또 다시 한 번 느끼는데 네 프로에서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다시 보시나요? 네 봤어요 한 번 볼까요 네 봤어요 네 네 뛰었을 때 이 타이밍상 아 이거는 아 여유있게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 막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늦었다 싶을 때는 빨리 그냥 더 빨리 뛰죠 네 속으로 그냥 아 도로 같은 거 하면 네 헤드버스 슬라이딩하니까 네 부산 같은 거 안 잘해요? 아니요 오히려 슬라이딩을 하면 안 다치고요 뭐 이제 아이가 다치는 거 보면은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어중간하게 하다가 다치는 게 더 많아서 뭐 슬라이딩 하면서는 뭐 다친 건 없고 그냥 까지기만 하지 근데 많이 까져요 어디가 제일 많이 까져요? 어 헤드하면은 여기 옆에랑 이쪽 골반 여기 무릎도 까지인데 그건 다리 슬라이딩 했을 때 시합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써지는데 끝나고 나면은 씻을 때 물 닿으면 너무 따가워요 근데 이런 영상에서 이제 보면 네 약간 오 나 좀 멋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보다는 자신감이 더 생기죠 이런 거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못 뛰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자신감 찾아야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아 예 아니요 그때 달리기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느렸어요 어떻게 부르신지 아시나요? 알죠 지민이 이건 뭐 형들도 부르는데요 지참몬 막 이렇게 불러둘 수 있는 거 같아요 지참몬이요? 통영상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동여병만 그렇게 부르고 그거는 그냥 동여병 혼자 그렇게 부르는 거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없애주세요 야구 이거 좀 전 아닙니다 야구 아니에요 혹시 경산대장 이제 네 네 아 예 어디 있어요? 아 경산대장 경산대장 아니었는데 저 네 많이 편합니다 네 숙소보다 훨씬 훨씬 편해요 그럼 경산 생활에서 또 그리운 걸 또 하나 생각해보면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아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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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좋았고 네 네 좋아요 그리고는 없네요 네 없어요 다른 선수들 많이 추워왔고 이런 거 근데 뭐 지금도 뭐 애들 쉴 때마다 와가지고 별로 그런 거는 별로 안 그립네요 네 어제 갔다 왔는데 별로 같던데 네 되게 선수들끼리 분위기 엄청 좋더라고요 아 네 근데 숙소 있으면은 많이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애들끼리 많이 놀고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혼자 방이 있어가지고 네? 정상한테 좀 빠져서 그런가? 그런가? 아니 저는 애들 방 가고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제 방을 많이 왔죠 누가 제일 많이 왔어요? 네 김현준이요 네 맨날 자주 왔어요 네 이번 주 네 이번 주 올 거 같은데 온다고 네 연락 왔어요 그냥 일요일날 뭐해요? 이러고 말한다고 해서 그때 봐요 이러고 이재현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요 퇴근할 때 같이 그냥 같이 퇴근 쉬는 시기 전날 셋이서 뭐해요? 셋이 맨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뭐 약속 있으면 갔다가 할 거 없으면 오고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오연석이라고 애들이랑 있으면 늦게까지 자고 맛있는 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니요 말 별로 안 해요 집에서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그냥 비슷해요 그냥 핸드폰 보고 침대에서 유튜브 보고 이따가 배고프면 뭐 시켜 먹던가 아니면 나가서 뭐 사랑 구경하고 산책하고 별명 중에 아저씨 있는데 네 아 이거 본 거 같은데 네 본 거 같아요 이거 중계할 때 누가 아저씨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귀엽네요 여기 귀엽네요 여기 저 첫 번째 거 할게요 나를 돌파 이런 거 이것도 이거 되게 많이 하시네 홈런상이요? 홈런이 하나였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롯데에 지금 상모에 있는 손성빈 저 하나 밑에인데 타율이 제가 더 높아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연습게임 때문에 저 한 5개인가 쳤는데 연습게임 때 밖에 안 나오네요 아 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중학교 때 TV 나왔는데 저는 진짜 이때 너무 놀랐어요 영상 편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상을 못했죠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막 누가 하면은 아 이제 나한테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는데 제가 첫 번째여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게 엄청 동안이나요 아니요 저 아니요 저 그때 또 막 23년에 스캡 때 그러니까 네 네 저 늙었어요 이유가 남 있었네요 아니요 좀 많이 나는 편인데 근데 1번에서 운동만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 깎아보자 했는데 근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 그니까 형들하고 고침들하고 기르라고 해서 아휴 안됩니다 이제 나중에 좀 나이 먹고 간다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아 이런 방금 짧은 거 진짜 많잖아요 일루스 보는 선수들이 거의 이제 크니까요 근데 비교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저랑 아빠와 아들 삼촌 같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나요? 맞죠 자주 해요? 네 전화 몇 번 전화해요 인터넷 편지 쓰셨어요? 네 썼죠 근데 그때 인터넷 편지 쓴 사람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얘기 안 했 저 얘기 안 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화 왔던데 근데 그거를 재혁이 형이랑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혁이 형도 썼대요 재혁이 형이 자기 얘기 안 하냐고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승규 형한테 근데 저한테는 승규 형이 전화 왔어요 근데 이제 승규 형이랑 많이 친한데 이제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다 같이는 못 다니고 따로 보고 뭐 비슷한 나이 땐 다 친한 거 같아요 제일 막창이 단 이거 맞나요? 네 맛있어요 네 자주 갑니다 저 맛집 잘 몰라요 쉬는 날에 마시는 거 맨날 가는 데만 가서 뭐 막창 먹고 싶으면 여기나 뭐 걸리머 막창인가 근데 고기 먹고 싶으면 이게 찾아가지고 이게 괜찮은데요? 어 가자 하이큐 하이큐 봐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이게 그 퇴근길 할 때 그 주제가 뭐 애니였나 뭐 그래서 하이큐 봤다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잘 안 봐요 이런 거 막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봐도 보다가 끊겨야 저는 끝까지 못 봐요 재미없으면 잠들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몇 개 몇 개 봤던 거 같은데 그거 다 봤고 재벌집 그거 재벌집 그거 다 봤고 카지노는 그 유튜브 한 번에 보기 김현준이 보자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 전에 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건 뭐예요? 엘지사원에 아 여기서 이제 뭘 승완 선배님한테인가 그 인형이랑 가방 이런 거를 보내줬었어요 근데 이걸 웃기니까 형들이 저한테 이거 쓰고 원플러 나가라고 저는 코치님들한테 혼날까 봐 저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온다운 광고 있잖아요 네 광고 한번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되게 추웠는데 늦은 시간이었어요 새벽까지 앞에 이제 김현수 선배님 촬영하시고 그다음에 저 찍고 찍는 건데 뭐 춥고 좀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민폐니까 좀 집중했죠 최대한 한 번에 끝내려고 근데 그래도 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거 같아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점? 이게 앞에서 공을 던져주고 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 바로 이쪽에 망 큰 망 세워져 있고 라이트로 딱 비치는 건데 투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공도 안 보이고 그래도 이쪽으로 치면 안 된대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쳐야 되나 아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있네 하지만 난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좀 많이 했어요 네 원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뛰는 것도 많이 뛰고 빠르게도 안 뛰었는데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은 또 진짜 같이 해달라고 하고 그것 좀 힘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 또 나오네요 ISTP입니다 이게 극티 극티 네이라 대패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왜 우울한 대회를 물어보셨죠? 아 그렇겠다 우울한 대회예요. 염색을 해요. 축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 좋아해요. B 시즌에 선수들하고 많이 해요. 풋살 많이 해요, 풋살. 풀코트에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혹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공격. 골 잘 넣어서 이승우 선수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깡. 그런 게 멋있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 많은데요? 화장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이쪽 여기 기록. 여기에 뭐... 여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야구를 오래 하고 싶고 여기 타일 좀... 앞에 3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승.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인가요? 도루. 도루왕. 저는 딱히 목표를 설정해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 시합에 집중하고 한 타석 한 타석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기록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찍었는데 뭐 재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원하세요? 이재현 해야죠 그럼. 뭐라 하겠다 나한테. 가서 이제 다음 너다 하면은 한마디 듣겠네요. 네 한마디 듣겠어요. 네 Ashiqsa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